옆에 언니가 건강하라고 해서 가슴이 찡하네, 연춘기가 하려고 했어요. 여기도 건강, 놀아다니기도 건강, 항상 건강, 계단도 조심해서 나. 건강, 건강밖에 없어요. 이분이 계단에서 넘어지셨거든요. 그러니까 계단. 정말 근데 이게 일상생활 중에 나도 모르게 그런 사고가 있어요. 한방강원에서 태어나면서 정미애는 어떤 사람이다? 너무 좋은 사람이지요. 혹시 너무 재수없는 사람 아닐까요? 아니죠. 아주 멋있는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욕할 건데? 그러니까. 다 해. 미리 해. 안 해. 저것은 안 해. 나중에 얘기하면 안피 생겨가잖아요. 안 한다고.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감사해요. 여기서 좋은 척 했을지도 몰라요. 제 손을 잘 모르고. 아니요. 저렇게 보면 알지요. 우리가 804호에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얼마큼 행복했어요? 한마치요? 땅완치요? 그랬어요? 행복했어요. 너무 원장이에요. 사랑합니다. 행복하게 치료 잘 받고 오늘 태어납니다. 감사해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04호는 정말 너무 짱 행복했어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통사고 효율증이나 건강으로 치료를 받고 싶으신데 어느 병원 택하실까? 화정에 있는 더하다 한방병원을 찾아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어려움을 당하실 때 정말 치료받을 때 행복하게 치료받을 수 있고요. 깨끗하게 친절하게 다 한방병원에서 치료받으셔가지고 제가 팔을 못 움직였는데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정말 열심히 치료받았습니다. 이렇게 치료에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간호사님들 정말 짱이에요. 더하다 한방병원